안녕하세요. 글씨 유튜버 노틀담 입니다. 오늘은 직선으로 된 한자 획을 배워 보겠습니다. 네, 한자 획 중에 직선으로 된 획은 가로 획, 세로 획, 평 갈고리, 왼 갈고리, 왼쪽 갈고리, 오른 갈고리, 꺾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오늘 배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 획은 처음에 이 모양을 이 모양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찍고 들어가서 직선으로 쭉 나가다가 이 끝의 모양은 이 모양이다. 쭉 나가다가 끝에서 이 모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한 번에 쓰면, 이게 지금 복잡한데 한 번에 쓰면 비스듬히 찍고 가다가 살짝 내려 누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 다시 한 번, 비스듬히 찍고 직선으로 쭉 가다가 살짝 내려서 누르고 나온다. 그러면 제가 말씀원자를 한번 써볼게요. 전에 배운 점. 점액을 쓰고 비스듬히 찍고 쭉 가다가 밑으로 살짝 살짝 눌러서 모양을 만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말씀원. 한 글자 더 써볼게요. 아래하 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래하도 비스듬히 찍고 쭉 직선으로 가다가 끝에서 살짝 아래로 눌러서 모양을 만들고 나온다. 그리고 아래하니까 가로에 비스듬히 찍고 쭉 내렸다가 나오고 점. 아래하. 네, 이렇게 가로액은 써봤고요. 세로액을 바로 써보겠습니다. 세로액은 여기 하나 썼죠? 아래하에서 세로액도 마찬가지로 비스듬히 찍고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끝에서 살짝 누르고 나온다. 모양을 만들고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중자를 쓰면 이렇게 입구자를 쓰고 비스듬히 찍고 내려오다가 끝에서 대충 이 모양을 만들고 나오면 됩니다. 가운데 중. 찍고 쭉 내려서 끝에서 살짝 모양을 만들고 나온다. 이 끝의 모양은 크게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찍고 쭉 내려오다가 끝에서 찍고 나온다. 그리고 끝이 뾰족한 세로액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스듬히 찍고 똑같이 내려오다가 끝에서 삐친다. 비스듬히 찍고 쭉 내려오다가 끝에서 밑으로 바늘 끝처럼 빼줍니다. 뾰족하게. 내려오다가 끝에서 뾰족하게 만들어준다.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운데 중자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입구자 쓰고 비스듬히 찍고 쭉 내려오다가 끝으로 쭉 빼는 거예요. 끝에서 쭉 바늘 끝처럼 쭉 빼준다. 다음 평갈고리를 보겠습니다. 평갈고리는 이 모양인데 가로액 쓸 때처럼 비스듬히 찍고 쭉 가다가 약간 내려서 약간 내린 다음에 왼쪽 아래로 삐침. 비스듬히 찍고 쭉 가다가 살짝 내려서 왼쪽 아래로 삐침. 그럼 평갈고리가 들어간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자자. 점 찍고 쭉 가다가 살짝 내려서 왼쪽 아래로 삐침. 그리고 아들자. 자식자. 자식자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로액은 아까 배운 대로 비스듬히 찍고 쭉 가다가 살짝 눌러서 모양을 만들고 나온다. 간머리. 간머리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쭉 가다가 살짝 내렸다가 왼쪽 아래로 삐침. 왼쪽 아래로 삐침. 평갈고리입니다. 다음은 왼갈고리입니다. 왼쪽 갈고리. 비스듬히 찍고 쭉 내려오다가 왼쪽 아래로 살짝 꺾어서 위로 치킴. 위로 치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찍고 쭉 내려오다가 왼쪽 아래로 살짝 내려서 위로 치킴. 왼갈고리가 들어간 글자는 만물물. 만물물 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여기서 왼갈고리를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살짝 내려서 치킴. 하고 이렇게. 만물물. 만물물. 또 다른 글자는 아까 배운 가로핵을 쓰는데 비스듬히 찍고 가서 살짝 누르고 나온다. 모양을 만들고 나오고. 입구자. 입구자 길게 쓰고. 가로핵. 아까 배운 가로핵을 또 쓰고 여기서 왼갈고리를 쓸게요. 비스듬히 찍고 쭉 내려오다가 끝에서 왼쪽으로 살짝 내려서 위로 치킴. 1, 4자. 다음 오른갈고리입니다. 오른갈고리도 처음은 똑같아요. 비스듬히 찍고 쭉 내려오다가 왼쪽 아래로 살짝 꺾어서 멈춤. 여기서 오른쪽 위로 길게 치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찍고 내려오다가 왼쪽 아래에서 멈춤. 왼쪽 아래로 살짝 내려서 멈춤. 오른쪽 위로 치킴. 오른갈고리가 들어간 글자는 백성민자. 이렇게 쓰고 비스듬히 찍고 내려오다가 왼쪽 아래에서 멈춤. 오른쪽으로 치킴. 가로핵. 지게다리. 쓰면 백성민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꺾임인데요. 꺾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힘 역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로핵이니까 비스듬히 찍고 직선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아주 살짝만 내리는 거예요. 아주 살짝만 내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살짝 와서 다시 제자리로 살짝 왔다가 이렇게 치킴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삐침을 하면 힘 역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꺾임이에요. 아주 살짝 내려 꺾는 겁니다. 살짝 내려 꺾었다가 그어주는 거예요. 아주 살짝 내려 꺾어서 쓰는 겁니다. 달월자를 한번 써볼게요. 달월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 끝에서 살짝 꺾는 거예요. 살짝 꺾었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왼 갈고리. 하나, 둘. 이 끝이 꺾임입니다. 입구자도 이렇게 쓰고 이 끝에서 살짝 꺾는 거. 이게 꺾임이에요. 살짝 꺾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크게 한번 보면 이렇게 와서 살짝 꺾었다가 약간만 더 제자리로 와서 내려옵니다. 여기 끝이 각이 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카롭게 각이 지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살짝 내렸다가 아주 살짝 제자리로 와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힘역자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힘역자 날일자 내려 긋기 세로에 여기서 꺾임 꺾임 내려긋기 가로 획 가로 획 짧게 두 번 날일자 네, 오늘은 직선으로 된 한자 획을 배워봤습니다. 설명으로 해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직접 써보고 잘 안 되시는 거는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곡선으로 된 획을 배우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